현재 창밖에는 천둥, 번개와 함께 거센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. 수도권과 강원 영선은 오늘 아침까지 충북과 전라도는 오전에 경상도와 제주는 낮 동안 돌풍과 천둥,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. 내리는 비의 양은 중서부 지역에서 30에서 80mm, 그 밖의 동쪽 지역은 조금 더 적은 5에서 50mm가 되겠습니다. 빗줄기는 오늘 낮 중부 서해안을 시작으로 약해지다가요, 밤이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. 비가 그친 후에는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겠는데요. 내일 중부지방과 전라도의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15도 이상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, 낮 기온도 10도가량 떨어져서 쌀쌀하겠습니다. 흐린 날씨에도 불구하고 오늘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. 남부지방 대부분이 20도를 웃돌겠고요. 서울의 낮 기온 17도까지 오르겠습니다. 동두천은 한낮에 18도를 보이겠고, 경기 동부지역의 낮 기온도 16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. 경기 북부지역 17도 안팎이 예상됩니다. 일요일 오전에 적은 양의 비가 다시 한번 지나겠고요. 이외에는 대부분 맑은 하늘을 보이겠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